오토바이 ABS 이게 정말 완벽한 시스템일까요? 아니면 뭐랄까 숙련된 라이더라면 컴퓨터보다 더 잘 멈출 수도 있을까요? 그래서 ABS에 대한 어떤 통념들 그리고 실제 성능 사이에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과연 기계랑 인간의 기술 어느 쪽이 더 나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좀 충격적인 통계부터 시작해볼까요? 은퇴한 경찰이면서 충돌 사고 조사관이었던 라이언 오스틴이라는 분 분석인데요 심각한 사고에 연루된 라이더의 80%, 진짜 80%가 브레이크를 아예 안 잡거나 아니면 뒷브레이크만 쓴대요 이게 수천 건 사고를 분석한 결과라니까 꽤 신뢰도가 높죠 80%요? 거의 대부분이네요 왜 그렇죠? 이게 당황하면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오면 앞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 앞으로 막 고꾸라질까봐 그게 본능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긴 오토바이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대부분 오토바이 사고 완인이 속도 자체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제동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야 80%가 제대로 못 멈춘다니 듣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자동차랑은 정말 다르다는 게 확 와닿네요 무게 중심 이동도 훨씬 크고 앞뒤 브레이크를 또 따로 써야 하잖아요 자동차 ABS랑은 뭐랄까 고려할 게 완전 다르겠어요 맞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토바이 AB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3단계요? 네 첫째는 그냥 평소처럼 레버 당기면 그 압력이 그대로 전달돼서 제동이 걸리는 거죠 이게 1단계 정상 작동 둘째는 바퀴 속도 센서가 딱 보니까 어 이대로 가면 바퀴 잠기겠다 이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ABS가 딱 개입해서 그 상태의 제동력을 그냥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2단계 압력 유지 셋째는 근데 그런데도 바퀴가 결국 잠긴다 그러면 ABS 펌프가 아주 잠깐 브레이크 압력을 확 풀어버려요 그래서 바퀴를 다시 굴리는 거죠 이게 3단계 압력 해제 이 모든 과정이 엄청 빨라요 0.1초만에 막 반복될 수 있어요 와 0.1초 설명해드리니까 되게 흥미로운데 특히 그 3단계에서 압력을 해제한다는 거요 그럼 만약에 그냥 뒷브레이크만 꽉 밟으면 어떻게 돼요? 약간 초보라이더분들이 좀 무서워서 그럴 것 같은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뒷바퀴는 제동할 때 무게가 거의 안 실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쉽게 잠겨요 그러니까 뒷브레이크만 그냥 공포에 질려서 꽉 밟는다 그러면 ABS는 계속 그 3단계 즉 압력 해제 상태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네 0.1초마다 제동력이 빠졌다가 다시 잡혔다가 하니까 이걸 다 합쳐보면 오히려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옛날 차로 미끄러운 빙판길 가는 거랑 좀 비슷해지는 거죠 어 그럼 비상 상황에서 그냥 흔히 하듯이 앞뒤 브레이크 동시에 그냥 꽉 잡는 건요? 그건 좀 괜찮나요? 최선인가요? 그것도 사실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동 딱 시작할 때는 아직 무게가 앞으로 충분히 안 쏠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앞바퀴가 잠기기 쉬운데 그걸 막으려고 ABS가 3단계로 갈 수 있고 또 제동 거의 끝날 때쯤엔 뒷바퀴가 들리는 스토피 현상 있잖아요 아 네 뒷바퀴 뜨는 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짧은 거리에서 딱 멈추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은 확보하는데 최대 제동력은 좀 포기하는 거죠 음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숙련된 라이더랑 차이가 나는 건데요 진짜 잘 타는 분들은 무게 이동을 예측하고 또 몸으로 느끼면서 브레이크 레버를 처음엔 좀 부드럽게 그다음엔 점점 강하게 이렇게 조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바퀴가 잠기기 딱 직전에 그 최대 제동력 이걸 계속 유지하는 임계 제동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예측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조작이죠 근데 ABS는 기본적으로 바퀴가 미끄러지는 걸 감지한 다음에 반응하는 어찌 보면 좀 수동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아 먼저 일이 벌어져야 반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진짜 위험하면 충돌 피하려고 뒷바퀴 들리는 스토피 위험을 감소하고서라도 더 세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ABS는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항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제동거리를 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럼 정말 숙련된 라이더라면 ABS보다 더 짧게 멈추는 게 가능하다는 거네요? 이론적으로는? 네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분명히요 특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패닝 상태로 브레이크 레버를 그냥 꽉 움켜주는 거랑 비교하면 숙련된 임계 제동 기술이 당연히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진짜 중요해요 ABS는 실제 도로 위에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위급 상황에서 정말 대부분의 라이더들한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그 텔시퍼센트 통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네 맞아요 80% 그럼 저희 같은 보통 라이더들한테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? ABS를 끄고 위험하게 연습해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절대 안 되죠 그거는 핵심은 뭐냐면 ABS의 존재를 인정하고 ABS가 켜진 상태에서 임계 제동 기술을 연습하는 거예요 켜놓고 연습한다 네 이렇게 하면 ABS의 1단계 정상 작동 하고 2단계 압력 유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불필요하게 3단계 압력 해제가 작동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BS 없이 위험하게 제동하거나 아니면 그냥 레버만 세게 당기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동거리를 단속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꾸준한 연습이죠 연습이 답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ABS는 분명히 중요한 안전망인데 그렇다고 만능 열쇠는 아니다 뭐 이런 거군요 기계의 도움과 인간의 숙련된 기술이 이렇게 잘 결합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순히 그냥 ABS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올바른 제동 기술을 내가 익히고 연습하는 게 내 안전에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오토바이 타면서 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위급 상황에서 최적의 기술이 우리 평소 습관이나 직관이랑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당신은 혹시 다른 멋진 라이딩 기술들 뭐 코너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짧게 멈추는 이 비상 제동 연습에 얼마나 의식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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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